근데 해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람이거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여기 해수는 원래는 그냥 바람과 해수의 마찰에 비해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바닷물을 끌고 가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해양에서는 바람과 해수의 마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바람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당연히 바람이 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해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표현도 잘 보세요 표면 해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컨한 수송을 학교 선생님들마다 내신에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설명하시면은 교과서에 없어도 낼 가능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표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은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지구는 자전하잖아 그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대기대전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북방구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해수에는요 바람이 밀고 가려고 하는 힘하고 전향력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표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은 항상 북방구에서는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꺾여서 이동하게 돼요 그게 바람 방향에 대해서 표면 해수는 약 45도 정도 꺾인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 기억을 하세요 북방구에서는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45도 남방구는 왼쪽으로 45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수심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여느냐 보자 그럼 좀 더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해수를 보면은 위에 있는 해수가 이렇게 끌려가잖아 그럼 아래쪽에 있는 해수도 요거랑 같은 방향으로 끌려가려고 할 거야 근데 여기에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요? 전향력이 작용을 해보니까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약간 표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더 꺾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가 봐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이 표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거는 표면 해수가 이동하는 거 표면 해수를 이동시키는 바람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표면 해수랑 바람의 방향과 반대가 아니야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곳까지가 바람과 해수의 마찰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마찰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찰층 그래서 에크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찰층에서 보면은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북반구는 점점 오른쪽 혹은 시계방향으로 꺾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깊이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이 표면 해수에 이동하는 것부터 마찰층까지 이 전체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걸 다 더해서 평균 내버리면 돼 그 평균 내버리면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더라고 이게 마찰층 내에서의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돼요 이걸 우리가 무슨 수송이라고 하냐면은 이걸 에크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바람에 의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에크만송 이렇게 찾아야 돼요